5일정도 가는데 진이 왜 이렇게 많아? 겨울옷이라 그러세요? 여기 잠바 하나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꽉 차는데? 일로 안 되는 거지? 숙소에 빨리 해야 되는데 오빠가 좀 해줘 무슨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오빠 이거 오빠 옷이잖아 지금 근데 내꺼는 되게 조금밖에 안 돼 오빠 근데 왜 옷이 이렇게 별로 없어? 돌려 입는 거지 빨리 예약해야 되겠다 빨리 해 오늘 있는 상자 여기올 때 키니까 너 나왔어 아니야? 캡처해 바로 지나가 이거 1초 만에 나도 본 적 있어 나 최근에 처음 봤다? 계속 들어갈 때마다 안 나왔었거든 나는 나 나올 때까지 계속 들어가봤어 확실히 서울은 호텔이 많다 어디로 잡지? 위치를? 찌영님 만나기로 한 거 근처로 해 용산이나 이태원 이쪽으로 갈까? 응 갈 거 가려 내 새끼야 너도 갈 거야? 왜 들어갈 거야? 너도 갈 거야 너도 갈 거야 오빠 근데 숙소 접은 데 해텔일 수 있어? 해텔에 다 있을걸? 원래 다 있나? 물론 나도 사실 바지가 끌리는 거 같아 바지가 끌리는 거 같아 이거 원래 구두랑 신었던 거 같아 그럼 오늘 비 온다는데 바지 다 젖는 거 아니에요? 몰라 갑자기 또 서울 가니까 비가 오네 오늘 하루 종일인데 휴게소 얼마나 남았어? 들려서 뭐 좀 사 먹자 어제 뭐 오잖아 어제는 어제지 새벽에 먹었잖아 2시에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저녁을 안 먹은 것도 아니잖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어 뜨거워 그게 그렇게 놀랄게 해? 어 거의 없잖아 닭꼬치도 먹고 싶어 오빠 뭐 먹을 거야? 호떡 그럼 나 닭꼬치 아 나 호떡 안 먹을래 어묵 먹을래 탁당분이다 다 못 먹어 점심도 먹어야 돼 저거 하나 먹을까? 닭꼬치 짜는 거 그러면 오빠는 꼭 어묵을 먹더라? 어묵 파자 맛있다 떡하고 어묵 중에서 나 엽떡 먹어도 오뎅으로 먹어요 뒤에 오뎅 근데 오빠랑 엽떡 먹으면 별로야 매운 거 못 먹어서? 아이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맛있어 한강 가서 다녀 끓여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했거든? 응 비와가지고 할 수 있었나 우리는 한강을 한 번 가봤나? 그래서 근데 비올 때 한강 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제 조명 챙기긴 했는데 뭐? 소금한 거? 네 예전에 샀던 거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왜 안 해줘 나는 안 해주면서 찌양님은 조명 켜주고 우리는 원래 조명 안 쓰잖아 나도 조명 켜고 얼굴 이쁘게 나오는 거 좋아해 한강 구경할 수 있으려나 물어봤다 라면이나 먹자 가서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먹어 배부르지 않지 아직 오빠 배불러? 나 좀 배부른데 똥 뻥쳐 똥 뻥쳐 아니 그 삼겹살 먹은 게 아까 소화가 덜 됐지 새벽에 먹어서 응 근데 삼겹살만 먹으면 살 빠져 알지? 아 고기 다이어트 그 뭐라고 하지 그거를? 저탄고지인가? 저탄고지 유명하잖아 나는 고탄고지에 있는 거였어 어제 우리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평일이라 그럴 수도 있어 낮이라서 비도 오니까 진짜 라면이나 먹고 가야 되겠네 진짜 라면이나 먹고 가야 되겠네 진짜 라면이나 먹고 가야 되겠네 오빠 뭐 먹을 거야? 야 신 신? 참깨 하나 신라면 하나 이렇게 할까? 제로콜라 있다 오빠 제로콜라 라메 먹는데 웬일에 풀라는 제로콜라야 자 스프를 면 위에 올려주세요 스프를 면 위에 이렇게 조리시장 누르면 되는 걸까? 되는 거야? 왜 안되는데? 왜 안되지? 왜 안되지? 바코드를 어 네 눌러야지 조리시장 우리 종이가 안 타는 게 신기하지 않아? 못 기다리는데 오 봐라 다 손을 껍질 다 손을 껍질 다 손을 껍질 이런 날씨에 먹겠다고 희미한 날 먹으면 맛있고 내가 신라면이지? 어 근데 날씨 좋은 날은 와봤잖아 근데 비 오는 날 와도 조금 소리 들리고 괜찮은데? 딱 떨어지는 소리, 그치? 근데 우리밖에 없네 나 갑자기 화잔 먹고 싶어 우리 손이 들으니까 아 뜨거 오빠는 퍼진면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야 양을 두 배로 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맨날 서울 왔을 때 일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일 좀 혼박하게 하고 바로 갔잖아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자주 올 수가 없으니까 몰아놓잖아 일정은 그랬더니 맨날 빡빡하게 하고 저는 일하고 바로 피곤하게 갔잖아 근데 오늘은 이제 찌장님이랑 한잔하고 그래서 오늘 내일 뺐더니 좀 놀러온 기분이 나 침대 두 개 없대 침대 두 개 없대 맘에 들어 아주 오빠가 큰 데에서 자야 되겠다 계속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게 더 크고요 아 코 코 여기 오빠 여기 굴러다니니까 여기서 자 방금 봤잖아 오빠 봤지? 또 못 봤어? 봤어 봤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외국 분이 나한테 어휴 막 이랄잖아 나한테 그게 뭔 뜻이야 근데 잠깐만 막 이러던데 이쁘다고? 아 몰라 뭐 피부가 반짝반짝하다는 거 같아 혹시 아는가?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지금 4분 많이 늦진 않았어요 다행히 다행히 다행이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저희도 돌아갔다가 조금 늦었어요 아 진짜 근데 다행히 기다릴까봐 부려부라 했는데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저희도 못 갔어 일단 뭐를 시킬까?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여기가 제가 예전에 왔던 맛집인데 저희 집까지 배달이 돼서 가끔 시켜먹거든요 아 근데 내가 쳐보니까 뭐가 맛있나? 쳐보니까 찌양님이 다녀가신거야 이렇게 육사심이랑 어 맞아요 윤희육사심이랑 이거 먹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고 냉제육 이런 것들 여기 있어요 국밥이랑 여기 다 맛있어요 갈비찜도 맛있고 김치찜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어떻게 좋으세요? 이거 맛있다고 이거 이거 그리고 육사심이 김치찜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김치찜도 맛있고 근데 찜을 두 개 해야 되나? 아니면 아니면 아 그래요? 또 육사심이가 일단 비주얼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를 두 개? 두 개인데 근데 두 개는 하시잖아요 육사심이 두 개 두 개랑 김치찜이랑 냉제육 이렇게 할까요? 술은 아 술 아 근데 여기 술 종류도 엄청 많더라구요 아 맞아요 여기 술 근데 저는 술 먹어본 게 별로 없고 그냥 소주 먹거든요 아 저도 저도 소주 소주먹고 그런 거 없나? 저기 화요 같은 거 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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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품질로 화요 이런 거 좋죠 근데 저도 소주 팔아서 나도 소주 팔아서 요즘에 이렇게 비싼 거를 자꾸 먹더라구요 그거 먹어봤어요 한박 아 진짜요? 저 소갈비찜 어제 먹었어요 근데 엄청 크고 맛있더라구요 어저꺼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처음에 채영이 술 잘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방송으로는 몇 번 봤는데 안 먹으니까 원래 안 먹었었는데 올해부터 좀 약간 술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 그 맥주잔 있잖아요 거기 밑에 선 그렇게 먹거든요 제가 비율을 모르겠죠 근데 원래 반반으로 해야 맛있거든요 아 5대5요? 5대5 어때요? 5대는 세지 저 5대5를 좋아해서 술꾼 술꾼이네 아니 술꾼은 5대5가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너무 부족할 거 같은데 5대5 짜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원샷 맛있겠다 아 근데 뭔가 잘 안 찍는 게 없다 그래서 흥인게 아니 누가 보면 다이어터인 줄 알아서 못 봐 아니 그래도 휴지에 좀 좀 요즘 주량이 많이 약해져서 아 저도 잘 못 먹었는데 옛날에는 막 2병 넘게 먹었는데 요즘은 2병 이상 먹었어요 근데 한 번 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2병 넘게 이것 봐 내가 그렇다 원래 꼭 1병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병 막 이렇게 온다고 원래는 2,3병 먹었는데 요즘에 약간 많이 나이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지금 한참 언니한테 아니 죄송해요 오빠가 더 기분 나빠 한참 언니를 엄청 정도 아니요 아니 거의 비슷 비슷하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름기가 쫙 빠져보이네 냉제육 냉제육 이거 근데 뭔가 술집 술집이잖아요 그죠? 술집도 되게 고급스러운데 약간 안주도 그지? 안 먹어보니 약간 그래 난 그 빨간색 제육 나오는 줄 알았어 아 진짜? 맛있어 뭐지? 응 응 응 응 응 전 못 끊어 먹어요 무조건 저도요 무조건 마저씨 저도 이태원 가서 너무 멀티하시면 되겠네 데이트요? 이태원 데이트 데이트랑은 좀 저희 거리가 멀어가지고 근데 완전 너무 촬영하는 것 같지가 되게 편안하네요 근데 나 지금 촬영하는 것은 각 잡고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각 잡고 하는 거예요 식사 하셨어요? 오늘? 밥 먹었어요? 제가 오늘 집 굶고 왔어요 아 오늘 오늘 제가 계산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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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아니 엔빵 제가 사겠습니다 엔빵이 여기 있어요 계좌번호 붙일 테니까 보내주세요 제가 다 먹었는데 식비는 제가 내는 걸로 항상 근데 친구들이랑 먹어도 돼요? 제가 자를게요 제가 자를게요 제가 자를게요 역시 고기가 되게 엄청 야들야들하고 김치가 녹거든요 겨우가 부서져요 여기가 그리고요 절는데 부서지네 통으로 이렇게 해서 난로질을 하고 있네 오빠 난로질하는 거 편집해 난로질 편집해 제가 나랑 한때 잘 맞잖아 오히려 참치가 됐어요 김치를 살짝 위로하면 비주얼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하 우리 그런 거 신경도 안쓰는데 아 진짜 역시 아니요 누가 찢었냐고요? 우리 그냥 가율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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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원래 운이 좋다 어 얼음 텐터치 이거 이렇게 싸가지고 한 개 다 올려요 그러니까 좀 한 반 정도? 반 정도? 살짝 밸런스가 맞게 반 정도 올린 다음에 일단 원하는 거 딱 찍어서 드시면 돼요 그쵸? 기름장이랑 간장 안좋고 그냥 먹었어? 응 오빠가 되게 좋아했잖아 왜? 자기랑 비슷하다면서 핏이니 아 저희도 그 말 했어요 가면서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오빠 성격은 다르실 거야 오빠가 성격 안 좋다고 내가 하하하하 성격은 다르실 거야 아니 집 가는 길에 저희도 되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내가 성격은 털털하고 약간 둘이 비슷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찌아님은 요즘에 여행 많이 다녀요? 저 진짜 많이 다녀요 근데 시간이 있어요? 아니 주말에 주말에 시간 내서 근데 요즘 또 스키장 계산 시즌이잖아요 못 하시는데요? 보드 저 보드 아 역시 난 스킰데 근데 그게 바로 꺼지잖아 빨리 꺼져 2초만에 딱 꺼지니까 누릴 때마다 제 얼굴이 나오고 너무 신기했는데 참 못생기게 아 근데 근데 사람들은 이쁘게 나왔다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자기만 하는 말이 올겨울 흑돼지 어때 딱새우 어때 전복 김밥 어때 올겨울 고기국수 어때 한라봉 어때 오메기떡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제주 어때 올겨울 제주 어때 제주 맛집 투어 한번 가야겠는데 음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봐 너가 그랬잖아 찌장님은 역시 많이 찍어봐서 그런가 마지막에 이쁜거 이런거 한다 막 이러면 왜 이런거 하잖아 마지막에 할 줄 안다 막 이랬지 훨씬 프로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어설프가지고 항상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할 때 약간 마음이 유지됐다 내가 나 약간 낯가리기도 하지만 약간 내성적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근데 막 이랬으면 내가 당하기 힘들었을건데 네 같은 내성적이어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감당이 안되는거지 저도 저보다 텐션이 딱 낮으면 아 내가 말 걸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다가갈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용기되가지고 근데 술이 있으면 괜찮아요 나 민선하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그럼 너 처음 만나면 술 먹으려는거야 퍼즐을 한 명 이제 원샷 타고 이제 와가지고 아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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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캅스로 안 먹어봤어요 그럼 안 드셔보신 거를 먹을까 그러면 안 먹어보고 안 먹어볼까 막 칼국수도 안 먹어볼까 밥 없지 아세요? 면초 아세요? 아 저거 다 좋아해요 아 이거 언제 먹지 했는데 아 없어졌네 이게 와 바로 앞에 딱 김치찜 있었는데 김치찜 완전 김치찜이 형 혼자 다 먹었어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얘기도 하시는데 또 먹는 것도 이렇게 되게 빨리 많이 드셔 아 진짜 빨리 먹겄다 아 근데 아까 꺼져있을 때도 계속 드셨어 하하하하 꺼져있을 때도 하하하하 갑시다 여러분 저는 이차할게요 하하하하 아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요 저거를 여전거 봤잖아요 아니 제가 너무 많이 하하하하 제가 너무 많이 했어 아니요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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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 우리 몇 번 마셨지? 몇 번 맛있지? 하하하하 아홉병 10병 이렇게 먹는거 같아 영상은 안찍었지만 한 3차까지 갔지 우리 그치 나 완전 멀쩡하지? 안 멀쩡해 보여서 물어본건데 뭐래 나 피디님이 나 술 잘 먹는다잖아 근데 우리가 찌양님이랑 친해질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올 때 때문에 그래도 만나가지고 맞지? 안녕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도시락까지 사고 아까 가십 던겨? 아까 안주 왜 안 먹고 왜 지금 이렇게 폭발하냐고 나 안주 계속 먹었어 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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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 왜 이렇게 밥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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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산물을 먹었잖아 날거를 그거를 그건 그냥 안주지 답이 안 되지 그런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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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괜히 먹었지? 응? 밥에 아니? 괜히 안 먹었는데 괜찮아? 응 근데 원래 우리가 일정이 없는 날이 없잖아 사람을 만나고도 그 다음날 일정이 있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정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여행 온 것 같고 좋아 근데 영상에는 끝까지 안 담고 조금만 담았는데 직업도 갖고 하니까 공감 가는 것도 많고 우린 진짜 그냥 그거잖아 편한 약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니 너 운동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응 근데 지금 한 시간째 일어버렸어 갔다 와서 그 층에 놀러 갈까? 시간이 안 돼 기경 좀 하자 어? 여기 뭐 구경할 게 있어? 아 어제 뭐 여기 근데 재밌다고 여기 돌아다니시라고 그러는데? 서울 구경 좀 하라고 좀 그러시던데? 서울 오기 위해 후보 controversies 우아 nove고 첫 세 번째